다시 컷컷컷 컴온! 깃딱! 아우 저 파이어! 저 오늘 오늘 하루도 파이어! 오 씨발! 아우 씨! 유리 누나만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집구석에서 옆에 내가 밥이 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거 저기 뭐... 밥 해야 돼! 어디 이런 이 존 맹구가... 나 여자 집구석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썰거지하고... 뭐라 그랬냐? 어? 뭐라 그랬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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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고독사 하고 싶어? 네가 있는데 고독사는 알아야지! 제섯밥 먹고 싶냐고! 생일밥이 아니고... 그냥 시켜먹어도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누라... 그냥 여물고 앉아있어! 넌 똑같은 밥이야 그냥 시켜먹으면 돼! 난 시켜먹자고 했거든 근데... 유리가 또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니까 나 또 감동했냐 벅차오르네 그냥... 에이... 너 오늘 제사판이야... 이런 씨부레꺼 옆에 내가 미쳐가지고 이게 그냥... 하아... 이거 좀 살짝 불어주면 그냥 말이야... 알았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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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복싱이 유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... 난 이런 게 너무 불편해! 난 유도부 주장 출신인데... 복싱은... 복싱은... 유도를 이길 수가 없어... 하아... 아우 진짜... 키도 나보다 작아가지고... 앉아 닭손 투머크... 현넹씨 봐봐 저기... 밀크 박스 그 터진다... 집구석 잘 돌아간다... 내 진짜... 어? 유명이냐 이게... 아유... 내 장갑... 숨기다니요... 가오가 이치 남자가... 뭐...뭐...뭐...두려움... 뭐 이런 거...뭐...뭐 배운 적이 없어서...몰래... 아 다 고생했네 우리 마누라... 뭐...한다고... 생일이라고 뭐... 원래는... 진짜 두목이 그냥 뭐 시켜먹자 이랬는데... 생일날은 무조건 미역국은 먹어야 돼... 생일 축하해... 응... 어? 대답 빨리 빨리 안 하냐... 응... 누가 맞을래? 음...이 맛이지... 야 여기서 저기 인생 잘 살았어...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...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마누라도 이렇게 있으면... 성공한 거지... 같은 게 아니고 손목이... 그거 온 거 같아... 어제 저기 햄플... 아!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그래서 여기가... 하하하하... 좀 씨려... 야 하도 때려가지고... 손목이 된 거 아니야 이거? 아 진짜 맞나 보다... 야 케이크인데 왜 이렇게... 그러지? 아... 뭐야... 뭐야... 그... 꺾어야 되나 그냥? 꼬시면 되는데 그냥? 안 돼! 이렇게 해야지... 붉혔을 때 이쁘단 말이야... 아씨... 아아... 자기가... 근데 이게 꼭... 또 이렇게... 자기 나이... 그 저기 꽂아야 되나? 난 딴 데다 꽂고 싶은데? 아... 거참가... 잠깐 갖고 와야지 라이타... 뭐...뭐... 라이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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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리 갖고 와... 형... 여기다가... 한 번 더 제줘... 어? 잠깐만..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하도 이게... 저거 안 켜가지고... 기름이 저기 엥꼬났네... 기름 좀 리필 좀 할게요... 아... 아... 진짜... 시간 지나간다... 그냥 하자 그냥... 여기다... 그냥 이걸 여기다... 뿌려! 그냥 여기다가... 기름을... 아... 괜찮은데? 아... 진짜... 그냥 붙여... 딴 걸로... 그냥... 그리고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? 생일에... 아... 언니... 언니 커먼... 초 커먼 언니... 초 커먼... 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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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도... 파이팅! 하... 아... 아... 왜 거시는데? 언니 다시 커먼... 다시 커 커먼... 다가오... 파이... 오늘 하루도... 파이... 오... 아... 이걸로 해야겠다... 큰 거 큰 거 큰 거 언니... 언니 큰 거 커먼... 컵컵컵... 파트... 깍! 짜! 아... 자... 오늘도... 오늘 하루도... 오늘 하루도... 파이팅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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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라 불라... 조심해야 돼... 불 조심해야 돼... 그럼... 비용신 찐집어 같은... 뒤집어진 말... 자... 자 노래... 노래 좀 틀게요... 고 틀어... 어... 나는... 자랑스러운... 태극기 앞에...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... 이 한 목숨 바칠 것을... 맹세합니다... 생일 축하합니다... 고맙습니다... 고맙습니다... 아니... 아니... 왜 자꾸 네가 우냐고... 아니... 야... 코 땅지... 코 땅지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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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네... 성냐... 성냐... 성냐 여기 있네요... 이게 성냐 안 줄 리가 없지... 왜... 니 생일이냐... 내가 찰라 해야지... 이 씨 봉쇄가 지금 어떻게 하네... 그냥... 이 봉쇄가 둘이지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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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손봉 안 아파... 이 새끼 손봉 안 아파... 아... 아... 파워가 그대로 질려 있어... 뭔 터널 증후군이야... 이 씨 봉쇄가 더 강화됐구만... 아... 아... 그래... 생일 놀이 하나 틀자 좀... 제발... 정말... 제가 이제... 선물을... 이제... 해야겠죠... 뭐요... 아... 오다 죽었다 내가... 하... 야... 통화한다고 남의 똥을 샀어... 열어보겠습니다... 하... 뭐... 뭐냐 이게...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... 이거 어떻게 하는... 어... 야 이게... 어... 뭐야... 하..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빠는 거 같고... 어... 어... 이거 이거... 이거를 콜라에다 꼽는 거 같은데 이거? 먹... 먹어지나? 어... 먹어봐... 야 나와... 진짜 나와... 야... 야... 어때 이거... 마음에 들어? 어... 자 이거는 진짜 이제 장난친 거고... 진짜 장난이지? 장난이지... 내가 이런 걸 주겠냐... 난... 이거...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... 마음이... 뭉클하더라고... 그래서 몽클레어를 내가 또 샀어... 몽클레어야? 몽클레어야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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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는... 저의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죠... 정전기... 청소포... 100매... 아... 200매... 나 이거 저기...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... 아... 이거는... 어... 진짜 선물이야 마누라 고마워... 어때... 이거는 좋아? 어... 이거는 좋아... 진짜... 이거는 진짜... 아... 또 있어? 어... 이거 진짜야... 이거는 진짜야... 원래 히든은 원래 마지막인 거예요... 이거 몰라? 저주인형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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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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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깜다 이거... 고맙네 마누라 이거는... 귀엽고 좋네... 어쨌든 저기... 고생했네 마누라 이거 저거 준비한다고... 하... 기분이 별로 안 좋은거같은? 아냐... 아니야 기분 좋아... 쌈뽕 해 나 지금... 야... 그래도 이렇게... 상을 새게 드는 사람이 어딨냐... 음... 그렇지... 고맙네 마누라... 뽀빠 한번 할까? 안녕